한국의 대표 버섯 전문 수출업체입니다. 청도버섯은 오랜 세월 축적한 재배기술력과 자사 품종개발능력을 바탕으로 생산한 버섯입니다. 또한 자동화 설비 생산라인을 구축하여 버섯의 향과 풍미를 온전히 살려내어 차별화된 맛과 품질의 버섯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자사가 생산하고 있는 슈퍼푸드 버섯을 활용하여 버섯에 유익한 영양소를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버섯 가공식품을 소개합니다. 한국 전통 양조간장 베이스의 버섯 장아찌 다양한 음식과 조화를 이루는 깔끔한 맛의 사이드 디쉬, 버섯 피클 고급스러운 버섯의 향과 풍미를 느낄 수 있는 올리브유 베이스의 올리브유 버섯 장아찌 우리의 제품은 국제 식음료품평원에서 개최하는 2018 슈퍼리어 테이스트 어워드에서 투 골든스타를 수상한 유럽의 셰프와 소믈리에가 맛과 품질을 인정한 제품입니다. 아무것도 첨가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영양소가 살아있는 건조핑이버섯 건강한 삶을 위해 맛과 영양을 채운 좋은 간식 조미 건조버섯 현미, 흑미, 쌀, 콩 등의 곡류와 버섯 가루를 혼합하여 만든 담백한 맛의 새로운 과자, 버섯 쌀과자 버섯의 식감을 오롯이 느낄 수 있는 우아한 맛의 다이어트 건강 음료 팽이버섯 음료 신선 버섯 4종과 한국의 양념을 이용하여 인류 셰프의 맛을 재현해 낸 간편하게 만드는 고급 요리 버섯 전골 우리는 버섯 시장의 무한한 가능성과 청도버섯 가공식품의 전망을 발견합니다. 슈퍼푸드 버섯으로 더욱 건강하고 즐거운 식탁을 만드는 것 청도버섯 그린 한 명이 이뤄나갈 것입니다. quetiten lektion 에센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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